이거 맛있게 자르니까 맛있겠다 어때? 먹을 만해요? 기가 막힐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먹을 만해요? 고기네! 고기요?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고기를 한다고요? 진짜로 고기라고? 꼬떡집이다 꼬떡집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형들이 캔 쑥으로 한 거예요? 배지 모넥을 좀 찍고 먹어라 이런 걸 찍고 갈게요 경희장 2.2.3.2.3.1 아따 이 꽃이 허벌라게 피어버렸네 그리고 봄나물밥이 최고제 혹시 거절한 꽃보다 남자야? 아니야! 우리 꽃보다 식사 꽃보다 식사 병원 갔다 오라고 자 이러면 멤버들이 가장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 자 가장 준비한 시간 저녁시간에 돌아와요 먹자 이거지 먹자 그냥 자 저녁시간에 돌아와는 말이죠 그야말로 우리 광양이 자랑하는 봄나물 특집이 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천연보야 봄나물을 소개합니다 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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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야말로 봄나물이 우리 광양에서 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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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 계란후라이 계란후라이 넣고 냉이된장 2숟갈 국물을 살짝 만들어준 다음에 고추장으로 매실고추장 게임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그 맛 한 명 보면 안 돼요? 밥 한 숟가락 밥 한 숟가락에 나무를 한 숟가락 그리고 된장찌개 한 숟가락 다른 사람 한 명한테 말 딱 한 명 근데 벌교에서 꼬마 모일때 저는 한 명 먹고 또 하고 또 한 명 가면 그러면 시청자분들에게 그게 원성의 문제가 되는 거에요 거기 뭐 다 치고 하지만 엠프에 있는 거든 딱딱딱 정해진다고 알다는거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제발 부탁해요 형 제발 고요 부탁드려요 두산이 좀 늦게 나왔어야 됐어 여러사람 불편하게 일찍 나오고 그래 걔는 나오자마자 민폐? 나오자마자 민폐 지금 아들아 포기 조금내고 조금내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빠져 빠져 맞춰 김수경 되면 다시 해야 돼 왜요? 상상사실 있어? 가위바위보 또 다시야, 또 다시야. 또 다시야, 또 다시야. 또 다시야, 또 다시야. 또 다시야, 또 다시야. 밥은 그냥 먹는다니까, 밥은. 그냥, 진짜 배고파서 밥 드신다니까, 이거는. 딱, 지금 먹는다. 어우, 어우, 맛없어. 리액션 나온다, 리액션 나오나? 거봐, 내가 식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거. 리액션, 리액션. 개인 식사 시간이야. 맛있어. 국보야. 국보야. 국보야, 국보야. 국보야, 국보야. 이거는 차원이 틀린다고요. 뭔가 각각도 시원한 맛을 팬해주시겠다. 저거는 일상 끊었기 때문에. 어우, 시원하다. 가슴이 확 불이나. 어우, 맛있다. 그렇죠. 둘, 셋. 투다. 우와, 맛있어. 맛있어. 사실, 아니,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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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아니, 이정도 훈련이신 것 같은데. 뭐해? 우리 4시 진짜..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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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내가 말아 우리 내가 말아 보지 말아 그럼 한 명만 더 안 내면 술래 가위가위 포 뭐했다고? 야 해봐 안 내면 술래 가위가위 포 안 내면 술래 가위가위 포 가위가위 포 좀 더 쪼고 배워라 봐봐 내 일전에 이런거야 와, 진짜 맛있다. 와, 참기름이 확 올라오는 냄새가. 그럼 거의 입 찢어져요. 아, 진짜 입 찢어져요. 밥도둑인데, 밥도둑. 됐어. 찢어진다. 별로 안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내가. 초딩 안 좋아해. 고개 안 좋다고 지금 삐졌다니까요. 그는 안 좋아. 안 좋아하네, 그럼. 뭔 소리야? 원래 쌉싸는 거지요. 쌉싸는 거지, 밤래는. 그게 통교의 형이잖아. 형, 계란후라이 드시라고 했잖아요, 계란후라이 형. 쓰니까 다시, 쓰니까 다시. 아, 이러다가 또 욕을 먹어다니까요? 결국 또 우기고 짜고. 어우. 제목은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구구단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집중하면 돼. 구구단을 제가 랜덤하게 지목을 합니다. 그렇게 한 번씩 대답을 하시겠죠? 네. 1분 동안 안 틀리고 하시면 성공. 지루한 집은 너무 지겨워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 번 해볼 수 있잖아요. 도전할 수 있잖아요. 미션이 봐서 그래요. 불가능한 이모예요. 나는 분만 잘해요. 나 완전 잘해. 86 72 72 72 64 그게 뭐가 맞아요? 86 48 68 88 88 86 79 뭐야? 진짜 다 알았지? 근데 문제가 심각하니까요. 개인 공부 조금 하고 갈게요. 연습시간 30초만 주세요. 연습시간 30초만 주세요. 93 97 99 81 98 98 98 98 72잖아요. 98 98 98 99 88 92 Clyde 54 54 58 68 93 99 99 99 99 99 하시고 다시 도전하시면 돼요. 아니죠. 밥을 받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셔도 괜찮아요. 하나, 다시 기자네라. 기자네비, 기자네비! 기자! 파이팅! 파이팅!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구구달을 외장! 구구달을 외장! 4, 2, 8! 3, 3은? 9! 2, 7! 식사! 4, 7! 4, 7! 56! 5, 8! 거기다 뭐이겠지? 4, 7! 이 사람이라고 그래! 누가 알았지! 눈치되지 마세요, 진짜! 나 진짜 순간, 순간 멍했어! 된장! 된장! 사실 저것도 되게 멋있는데 된장 딱 드쳤더니 밑에 소고기장 조림이 있어! 소고기, 고기, 고기! 아닌데 자, 안에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얄 syl ? 한, 둘, 셋, 넷! tô»,»,»,», «???» 쟈! 56 야, 두십대심 안 돼! 진짜! 8,8,6,4 4,7 56 땡! 8,8 56 8,8,6,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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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을 70점 정도 안 나잖아, 놔두! 50점 혜택이 막 먹잖아! 왜, 이거 다 너 혼자 놓으려 그래, 너! 아니, 왜... 나중인데, 기회를 좀 줘! 알았는데, 알았는데 자꾸 이게 헷갈렸어! 아 왜 그러니깐요? 자 반찬 하나 빼셔야죠 아 맞다 밥을 한거죠 밥을 한거죠 밥을 먹었던거죠 지금 많이 먹었던거 밥은 양말 좋다 마지노선이니까 밥은 자 정신 반차 자리고 봄나물에 정신을 시작하란 말이야 언따그 뚫고 올라 정신력 강지가 정신력 파이팅 파이팅